안녕하세요. TRIO CLOSER입니다. 저는 피아니스트 비안입니다. 베이스의 이원술입니다. 저는 드럼의 한웅원입니다. 저희 TRIO CLOSER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은 More Human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, 그런 마음들을 많이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More Human이라는 음반 제목에 맞게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디지털적인 소리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역시나 1집 때처럼 피아니스트 비안씨, 베이시스트 이원술씨 그리고 드럼의 저 제가 각각 세 곡씩 작곡한 음악들을 수록해서 또 각자의 음악들이 이 TRIO의 색깔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할 수 있는 운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음악을 직접 들어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TRIO 클로저가 이제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이 음반과 공연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자주 들어주시고 저희 TRIO 클로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